자 3번 1차 부동식의 풀이 AX가 B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크면은 그대로 그죠? 양변에 A를 나눠주도 이렇게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A분의 B가 됩니다.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죠? 바뀌죠? 바뀝니다 이렇게. A분의 B하게 됩니다. 양변에 A를 나누게 되면 자 A는 0일 때는 A는 0일 때는 이렇게 되죠? 여기가 0이 되면 0, X, 그 다음에 이렇게 B가 되죠? 자 근데 B가 만약에 음수이면 여기 음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0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거 승립하죠? 그래서 항상 승립하니까 모든 수술값 참의명제가 되고 나중에 명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알 필요 없죠 지금은. 해가 무수히 많은 무한집합이 되죠? 근데 B가 0이상이야. B가 0이상이면 0하고 비교했을 때 어 이거 승립 안되죠? 1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죠? 해가 없다가 됩니다. 나중에 거짓명제로 되고 해없어 유한집합이 됩니다. 없으니까 0이니까 0개니까 유한집합이 됩니다. 하나도 없다. 0은 유한집합입니다. 나중에 빼고 됩니다. 지금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해가 무수히 많은 해가 없어. 모든 수술값이 참이고 이거는 해가 없다. 이 정도. 자 AX가 B 이하일 때 A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적을 때는 바뀌죠? 이렇게. 그죠? 자 A가 0일 때 그것도 0을 해보면 됩니다. 0을 하게 되면 0 X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B가 만약에 음수다. 음수면 0이잖아요. 그죠? 이게 승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고 되죠? 그런데 B가 0이상이면 0 또는 양수란 말이죠. 이거 0 또는 양수. 그죠? B가. 되게 되면은 0이고 그죠? 무조건 이거 승립하죠? 그래서 모든 수술값이 됩니다. 방정식의 전체 집합은 복수수이고 부동식의 전체 집합은 실수이다. 왜냐하면은 부동식에서는 등호가 그죠? 허수는 허수는 대소관계에 없잖아요. 아시겠죠? I하고 2I가 있는데 크다. 이거 안됩니다. 대소관계 없습니다. 뭐 마이너스 I 있는데 이게 크다. 안됩니다. 허수는 대소관계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식의 전체 집합은 실수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예를 들었죠? 예를 잘 들어놨네요. X에 대한 부동식 A-3X 이렇게 있는데 A가 3보다 크면은 고도로 이렇게 하면 되고 3보다 적을 때는 바뀌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A가 3이라면 0X1 되니까 이거는 0이죠? 1 된 거 없죠? 해는 없다 되고 X에 대한 부동식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면서 넘어가고 A가 3일 때는 0X-3이 되고 0보다 크다? 마이너스 3 항상 음수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잖아요. 0이니까 해는 모든 실수가 되죠. 4X-5 이렇게 했을 때는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4X-2X는 2X 되고 우변으로 이항하면 8 되죠.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3X-3 3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이보다 항상 크다 적립된 게 없잖아요. 이거 0으로 했는데 이거는 아 이거는 이렇게 표시했네. 자 이것보다는 이것보다는 자 이렇게 제한 다음에 그죠? 마이너스 3 하고 이렇게 2일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해가 없다 이렇게 하는게 더 낫겠죠 이것보다는 그죠? 그 다음 5x 이거는 정기하면 5x 플러스 10 이거는 6x 플러스 3 그러면 이제 5x 플러스 3 이쪽으로 자별에 넘겨야 되면은 아 여기도 마이너스 x 도 있죠 마이너스 x 도 있네 그럼 5x 5x 넘겨야 되면 0x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우측으로 이왕하면은 마이너스 7 되죠? 그럼 0이고 마이너스 7이고 해는 모두 실수죠 마이너스 x 까지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얘를 잘 들어 놨죠 그죠?